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현재 이준석의 옹호화는 우호적인 그런 생각들이 갖고 있는 그런 종류의 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정도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종인 씨가 갖고 있는 생각은 지금 현재 한국사회가 대개 대한국사회의 주류인사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의 그런 혼재 혼동 그리고 또 근래 우리 사회가 겪었던 소위 선거 사기 문제에 대한 그런 거의 무담담한 그런 태도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 어제는 제 시각을 분명히 드러냈기 때문에 오늘은 완전히 다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진영 님이라고 나이는 좀 드신 것 같았습니다. 포르츠카를 참 잘하시는 재능을 갖고 있네요. 지필도 하고 번역도 하시는 그런 작가 분이신데 위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런 내용들이 아마 표현한 책인데 어떻게 포르츠카를 그렇게 공부를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오진영 작가가 소위 그 김종인 씨 김종인 씨의 문제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에 작가다운 아주 예리한 그런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한번 공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사는 어제 우리가 다뤘던 것 마찬가지로 김종인 씨가 한 방송국에 나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을 품어주는 아량이 있어야 된다. 이런 아주 함축이 있는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작가 입장에서 어떻게 보는지 물론 제가 많이 공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개인 간 관계인 가족 안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관대하게 대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오늘 아들과 남편의 갈등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남편이 아들에게 져줘야 되고 우리 엄마도 나한테 져줘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족 관계입니다. 그런데 개인 가족 간 인간 관계에 적용해야 되는 원리를 정치에 적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김종인 선생님입니다. 윤석열은 이준석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용서하고 아량을 베풀고 이해해주고 품어줘야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이 시대는 조선시대가 아닙니다. 대통령과 당대표의 관계는 군사부 일체 관계가 아닙니다. 이준석의 아버지는 품어줘야 되는 거죠. 부모니까. 그러나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이준석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이준석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김종인 씨가 나이를 헛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월을.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뭉치자라는 전근대적 식구관념이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한 식구다 거의 다 덮지 않습니까? 거의 덮는 것 때문에 나라가 다음에 망조가 될 거라고요. 식구관계에서 이런 적용해야 될 원리하고 공적인 관계 적용해야 될 원리라는 것이 다 혼재돼 가지고 한마디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개판 5분 전이 아니고 그냥 개판인 겁니다. 난장판이 돼버린 겁니다. 윤석열이 마치 아버지인 것처럼 왜 나를 무조건 사랑해 주지 않느냐고 발부둥치는 당 재포를 꾸짖어야 됩니다. 너 언제 어른 될래? 정치는 어른부터 되고 그 다음에 하라 그렇게 말씀해야 됩니다. 어제 제가 지적했던 그대로 문장이 나오네. 윤석열이 왕입니까? 국힘당의 윤리위원회가 두 달을 넘게 검토해서 정거인멸 정황이 확실하니까 징계를 내린 겁니다. 성상납 정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징계위원회가 사례에 맞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거기다 대고 윤석열이 짐이 허용하느라 용서하라는 그런 주장입니까? 그런 주장이죠 뭐. 봐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압력을 넣어가지고. 정당의 공식적인 윤리기구에서 당원권 자격 박탈을 벌을 내린 대표를 대통령이 용서하고 품어주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인생 그렇게 허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훈장인 시대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좀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밥그릇을 많이 채웠으니까 뭔가 생각도 깊을 것이고 사례 분별도 있을 것이고 지혜도 좀 우리보다 나을 것이다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습니까? 영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김종인 망언이라고 쓴 겁니다. 본인이 영상을 보게 되면 뜨끔하겠죠. 공과 사의 구분이 전근대와 근대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공적관계 사적 정서를 섞지 말아야 합니다. 정치판이라는 것이 공적관계지만 울러다니면서 뭡니까? 우리가 남이가 하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죠. 강하다고 해서 그게 정상인 게 아니고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이렇게 나이가 좀 든 사람이면 생계 부담이 없으니까 좀 바른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바른 이야기를 새끼들이 다 이 땅에 살 건데 본인이 북망산을 감고 가놓으면 그만이지만 당 대표까지 한 젊은이를 나이든 기득권 세력들이 몰아내는 게 보기 좋지 않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적 정서의 렌즈로 공적관계를 보고 있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윤석열이 이준석을 용서해도 저는 용서를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에게 이준석을 용서하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천 원 당비 내는 국힘당의 책임당원이 나 같은 국힘 지지자들은 이준석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룬 정권 교체인데 당 대표식이나 시켜준 인간이 이 정권을 폄하하고 위협합니까? 이준석을 편들고 싶으면 나 같은 국힘당 지지자들을 우선 김종인 씨가 설득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윤석열이 용서하라고 하고 윤석열이 안 한다고 하면 안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영감정신체려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더 여성작가 분이니까 조금 더 맛깔나게 조금 더 고급스럽게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한 거지 그걸 그냥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 의 영감정신체려 이야기 아닙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특정인을 비난하자는 게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사회에 어른이 없냐 이야기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좀 비겁해진다고 하면 그것이 생계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오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치계의 오비도 있고 대학 교수의 오비도 있고 그런 오비들은 좀 바른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 옳은 것은 옳다 그렇게 해서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사회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사회가 양심도 마비되고 정의감도 사라지고 좀비들만 우그루고는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특히 사회에서 이런 덕을 많이 본 어느 분야든 간에 원로라고 부를 분들이 하는 처신을 보게 되면 다 제가 볼 때는 참 나중에 사라 생전에 본인 노후에 얼마나 처절하게 비용을 치르게 될까라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정말 오진영 작가분의 아주 그런 멋진 그런 지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런 글을 쓸 수 있다는 건 생각이 딱 정리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세유가 엄마 육아일기의 작가고 포르츠카르의 번역가로서 페르난도 페스와의 불안의 책 파울로 코에르의 알레퍼 파울로 코에르라는 작품은 저 작가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소개된 그런 작가죠. 아무튼 참 반듯함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고 반듯함에 대해서 타고난 그런 좀 강한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사회가 기준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졌기 때문에 이 사회가 내가 잘 알던 그 대한민국이 맞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죠. 아무튼 하루속히 나라가 정상국가로서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사람이 나잇값을 제대로 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남녀노소가 다 계시겠지만 인생의 큰 목표 가운데 하나가 세월이 가면서 정말 존중받을 수 있는 언행어를 보이는 그런 인간으로 계속해서 성장하자. 이런 생각을 한 번 정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